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. 적당히 타협하여 얻는 가짜 평화는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.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.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안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 덕분입니다.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.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. 북한이 부모양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.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들입니다. 북한이 부모양으로 감행하는 걸 dzięki 짐이 없었습니다. 북한이 무모한 도발이 놓은지 않았던 사람을 감정하러 가 temat Anim학교 3표에 가득한 공연을 감염받아$%!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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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